안녕하세요. 도리쇼핑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칸골벙거지 모자입니다. 총 18개의 칸골벙거지 모자를 선별하고 그 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추천 기준은 판매량, 평점, 가격입니다. 앞서 보여드린 18개의 상품들의 가격입니다. 가장 싼 상품은 9,700원이고 가장 비싼 상품은 48,900원입니다. 칸골벙거지 모자의 평균 가격은 2만 1094원입니다. 다음은 상품들의 인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리뷰수가 많은 상품은 273개입니다. 칸골벙거지 모자의 리뷰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선정 기준은 판매량과 가격입니다. 그래서 캔 모자 대신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벙거지 모자예요. 상품 받자마자 써보니 제가 찾던 피지의 예용 키킥 생얼에 가끔 머리도 못 감고 나갈 때 급하게 찾게 되는 사계절 내내 쓸 것 같아요. 블랙, 연베이지 두 색상 모두 전혀 촌스럽지 않고 은은한 예쁜 컬러라 만족합니다. 4위 상품입니다. 뷰액은 조절할 수 있어서 머리 작으신 분들도 문제없을 듯 합니다. 3위 상품입니다. 색상과 디자인은 예쁜데 모자가 다섯 벗겨지는 듯한 느낌입니다. 1위 상품입니다. 반거지 모자 처음 써보는데 햇빛 차단도 잘 되고 캐주얼 룩에만 잘 어울릴 줄 알았는데 착용해보니 어떤 옷을 입어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1위 상품입니다. 천을 접어서 올려야 그나마 시야 확보가 된달까 모델핏은 참 예쁘고 가격도 저렴한데 이거 쓸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민간피부 화장품 연구원이면 비건화장품 코슬로우입니다.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